여기는 아라리촌입니다 숙제장이 멀지않아 회사 하는 소리가 다 들리네요 여기는 저거 무댄가 보다 그죠? 상설무대 아라리마당 상설무대네요 이곳에서 또 행사를 하나봐요 어! 저기 물레방아 있어요 물레방아, 디딜방아 다 있겠죠?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음 쿵덕쿵 쿵덕쿵 저기 물레방아 있는 데가 있구요 음 백전잎 물레방아도 있는데요 여기 위에서 물이 오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아를 찌면 저기 절구가 쿵덕쿵덕 방아를 찝니다 아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어 장어가 어딨어? 봤어? 응? 통방어, 여기는 물레방아 여기는 통방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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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에 물이 가득 쌓이면 방어를 군덕군덕 쓰죠 통방어입니다 이 아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에서 저쪽으로 방어가 엄청 크네 이 아내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군덕군덕 통방어 물레방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